진나라의 공도 있지만 진을 망친 상황. 춘추전국 시대에 각국은 제약기 부국강병에 힘을 쏟았다. 상황 또한 이에 힘써 진나라를 부강하게 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상황은 진나라의 공이 있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결국 진나라를 망친 자도 또한 상황이라고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는 법과 수상에 충실하였지만 인류를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양에서 단두대, 바로 길로틴을 만든 것이 길로틴이었다. 그는 그가 만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상황 역시 그가 만든 강력한 법에 의하여 저단되었다. 둘 다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법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법만 갖고 되지 않는 것이 있다. 법의 효용성이 훌륭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조차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일 뿐이다. 법을 위해 인간이 희생되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인의를 외면한 법이 되어버리면 또 하나의 굴레가 되어 스스로를 옥죄일 뿐인 것이다. 무슨 당에서인가 10시 이후 집회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한다. 집회를 하는데 시간제한을 한다는 것이 자체가 우수한 일로 보인다. 아예 민주의를 역행하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발상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집회를 가졌다가도 10시가 되면 얼른 끝내기라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어떤 것이 문제가 되면 그 원인을 살펴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쓸데없이 시끄럽게 구느냐는 식이다. 하다못해 어린애가 울어도 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젖을 물리던지 무슨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우는 아이를 때려 울음만 그치게 하려 해서야 되겠는가. 아모데 someday 저 봐